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아, 걸어가기는 좀 멀 거예요. 여기에서 30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2번 커피 한 잔 하면서 좀 쉬세요. 어젯밤에도 야근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커피숍에 다녀온 거예요? 아니요. 휴게실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국내 태블릿 PC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태블릿 PC의 성능이 좋아져서가 가장 많았고 가격이 저렴해져서 노트북보다 가벼워서가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민철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파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네요. 아침에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요. 네. 5번 시험을 망쳐서 너무 속상해요. 이번에도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6번 미용실에 다녀왔나 보네요. 깔끔하고 좋네요. 머리를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7번 대중가요는 항상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요. 8번 오늘 면접 시험이 있다고 했지요. 몇 시예요? 2시 시험이니까 좀 이따 점심 먹고 천천히 가려고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어? 복사기가 안 되네요. 고장 난 건가요? 그래요? 방금 전까지는 문제 없이 잘 됐는데요. 제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볼 테니까 이 서류 좀 옆 사무실에서 복사해 주시겠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10번 여보, 아침에 강아지 밥을 줬어요? 네. 밥을 줬는데 먹지 않네요. 어디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네요. 네. 그럼 제가 동물병원을 예약해 놓을게요. 손님, 이건 원 플러스 원 상품인데요. 진열대에서 하나 더 가지고 오시겠어요? 가져오시는 동안 저는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12번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지영 씨, 취업에 성공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회사가 좀 멀어서 걱정이에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지하철로 가요? 버스로 가는데 아침에는 막히니까 한 시간 반쯤 걸려요. 고창 수박축제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수박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수박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4시부터는 장기자랑 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번 오늘도 저희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모든 음식물을 들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에서는 모든 스마트기기는 무음으로 해주시고 담배는 야외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앱은 책을 소개해 주는 앱이에요. 출판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이용하면 각 출판사에서 나온 모든 책을 검색할 수 있어요. 책 내용이 소개된 영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앱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요즘은 책보다는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책이 우리에게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지식을 빨리 얻는 데는 동영상이 더 유용한 것 같아요. 18번 요즘 광고는 너무 과장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광고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점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19번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건가 봐요. 보통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0번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유빈 씨는 영화평론가니까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영화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니까 모든 영화를 다 보지만 흥행에 성공할 영화보다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호해요. 물론 흥행에도 성공하고 작품성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작품성 있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유빈 씨는 영화평론가니까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영화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니까 모든 영화를 다 보지만 흥행에 성공할 영화보다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호해요. 물론 흥행에도 성공하고 작품성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작품성 있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화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여러 장르의 영화를 보면 그만큼 보이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우리 아이가 없어져서 전화드렸어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침착하게 자세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고요. 평소 같으면 3시에는 집에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학원에 가는 날도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학원에 연락해 봤는데 역시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는데 오늘 못 봤다고 하고요. 네. 그럼 CCTV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해 보고 주변 사람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지인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우리 아이가 없어져서 전화드렸어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침착하게 자세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고요. 평소 같으면 3시에는 집에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학원에 가는 날도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학원에 연락해 봤는데 역시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는데 오늘 못 봤다고 하고요. 네. 그럼 CCTV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해 보고 주변 사람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지인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교수님,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금방 썩는 비닐이나 병 또는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교수님,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금방 썩는 비닐이나 병 또는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일본에 이어 한국도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노인을 위한 혜택이 늘어났다고 는 해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보호보다는 자기가 아직 같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 실험 문제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큰일 이에요. 일본에 이어 한국도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노인을 위한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해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보호보다는 자기가 아직 가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 실험 문제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예식장, 드레스, 화장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장식품 하나하나를 최고의 것으로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신랑신부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고객님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선택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예식장, 드레스, 화장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장식품 하나하나를 최고의 것으로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신랑, 신부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고객님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선택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성적 순으로 뽑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도입 해야 해요. 맞아요. 대학교에서 선택하는 전공이 모두 다른데 같은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전공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의 학과마다 다른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현재 시행되는 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성적 순으로 뽑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도입 해야 해요. 맞아요. 대학교에서 선택하는 전공이 모두 다른데 같은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전공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의 학과마다 다른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변비는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대변을 보거나 변이 아주 단단하고 항문이 막혀있는 느낌이 계속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비는 소화기관의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즉, 대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변을 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대장 안에서 변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변이 딱딱해지고 그만큼 몸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변비가 있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변비는 국가공인 질병 코드가 있는 명백한 질병 입니다. 그러므로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변비는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대변을 보거나 변이 아주 단단하고 항문이 막혀있는 느낌이 계속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비는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즉 대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변을 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대장 안에서 변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변이 딱딱해지고 그만큼 몸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변비가 있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변비는 국가공인 질병 코드가 있는 명백한 질병 입니다. 그러므로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연필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아니겠지만 어린 시절에 매일 사용했겠죠. 연필은 언제 발명된 학용품일까요? 세상에 연필이 처음 나온 것은 16세기 경이었는데 이때는 흑연을 끈으로 돌돌 말거나 나무에 틈을 내서 흑연 결정을 꽂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잡기도 불편했고 글씨를 쓰기도 어려웠죠. 흑연 결정 즉 연필심이 잘 부러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1795년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화가였던 콩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흑연가루를 모은 후 불에 구워 단단하고 가는 연필심을 만들고 그것을 나무 틈에 끼웠습니다. 한국에서 연필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콩테가 새로운 형태의 연필을 발명하고 약 150년이 지난 1946년 이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연필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아니겠지만 어린 시절에 매일 사용했겠죠. 연필은 언제 발명된 학용품일까요? 세상에 연필이 처음 나온 것은 16세기 경이었는데 이때는 흑연을 끈으로 돌돌 말거나 나무에 틈을 내서 흑연 결정을 꽂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잡기도 불편했고 글씨를 쓰기도 어려웠죠. 흑연 결정 즉 연필심이 잘 부러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1795년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화가였던 콩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흑연 가루를 모은 후 불에 구워 단단하고 가는 연필심을 만들고 그것을 나무 틈에 끼웠습니다. 한국에서 연필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콩테가 새로운 형태의 연필을 발명하고 약 150년이 지난 1946년 이었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식투자는 마치 도박처럼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말하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은 다 도박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주식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 기업의 상황과 운영 계획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마치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식 투자는 마치 도박 처럼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말하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은 다 도박 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 기업의 상황과 운영 계획 등을 보고 장기 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 이지요. 이 방식은 마치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제각각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좋게 하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정부에서 정한 특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한편 그들이 그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죠.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나아가 앞으로는 이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난민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제각각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좋게 하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정부에서 정한 특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한편 그들이 그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죠.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나아가 앞으로는 이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난민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번 40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미래에는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고 전망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으로 곤충이 인류의 중요한 음식 재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을 먹는다는 것이 좀 역겹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사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곤충을 식량으로 삼아왔습니다. 1세기경 로마 귀족들은 딱정벌레의 애벌레를 키워서 먹었고 그리스에서는 매미가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도 여러가지 곤충이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류가 오래전부터 곤충을 즐겨 먹은 이유는 영양소가 풍부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사냥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농사와는 달리 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곤충은 최근 미래 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귀뚜라미로 단백질 바와 쉐이크를 바퀴벌레로 단백질 밀가루를 만들었고 가구 회사 이케아에서는 밀웜을 재료로 한 곤충버거를 개발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미래에는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고 전망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으로 곤충이 인류의 중요한 음식 재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을 먹는다는 것이 좀 역겹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사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곤충을 식량으로 삼아왔습니다. 1세기경 로마 귀족들은 딱정벌레의 애벌레를 키워서 먹었고 그리스에서는 매미가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도 여러가지 곤충이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류가 오래전부터 곤충을 즐겨 먹은 이유는 영양소가 풍부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사냥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농사와는 달리 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곤충은 최근 미래 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귀뚜라미로 단백질 바와 쉐이크를 바퀴벌레로 단백질 밀가루를 만들었고 가구회사 이케아에서는 밀웜을 재료로 한 곤충버거를 개발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라는 신분증이 있었다. 당시 이 호패는 백성들이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이후 1968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처음 이 신분증이 사용된 이유는 치안을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훼손 도용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안에 넣어서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호폐라는 신분증이 있었다. 당시 이 호폐는 백성들이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이후 1968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처음 이 신분증이 사용된 이유는 치안을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훼손, 도용,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안에 넣어서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문크의 절교입니다. 예술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양손을 뺨에 대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뒤로 일그러진 노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은 사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피오르 해변입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문크고요. 문크가 친구 두 명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풍경을 바라본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풍경이 마음을 다친 문크에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표현주의 화가였던 문크의 작품에서는 이렇듯 내면의 세계를 묘사한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문크의 절규입니다. 예술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양손을 뺨에 대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뒤로 일그러진 노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은 사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피오르 해변입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문크고요. 문크가 친구 두 명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풍경을 바라본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풍경이 마음을 다친 문크에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표현주의 화가였던 문크의 작품에서는 이렇듯 내면의 세계를 묘사한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30년 30년 전에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30년 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30년 이 지난 지금 그때 예상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현상을 예상할 때는 당시 상황에서 과거부터 그때까지 진행해 온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후 과학기술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측과 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30년 전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자력 발전의 증가와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고요. 종이의 사용량도 스마트기기 활용 덕분에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환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 개발될 기술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0년 전에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30년 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예상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현상을 예상할 때는 당시 상황에서 과거부터 그때까지 진행해 온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후 과학기술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측과 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30년 전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자력 발전의 증가와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고요. 종이의 사용량도 스마트기기 활용 덕분에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환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 개발될 기술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착하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못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외모와 성격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많고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착하다 또는 못됐다 하는 말은 틀린 거고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관심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착하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못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외모와 성격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많고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49번 50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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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